디케빈 들어가요. 고영희의 미니콘서트입니다. 영희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. 고맙습니다. 오늘도 날씨도 추운데 고영희씨 오늘 미니콘서트 한다고 밤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했어요? 네 어떻게 하셨어요? 네 얼굴에 써있어. 괜찮아요.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요.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나의 친구가 앞에 있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요. 더 왠지 상큼하고 좋아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 제일 행복했어요? 애들 잘 기르는 게 다 행복이죠? 그렇죠. 그게 바로 한국 여인상이랍니다. 내가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 입학식 때 손을 붙잡고 할 때가 내가 인생길에 입학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행복할 거랍니다. 자 오늘 부르실 노래는 그대 먼 곳에 사회는 없죠? 네 사회는 없어요. 고영희씨의 그대 먼 곳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고영희씨의 그대는 고영희씨의 그대는 고영희씨의 그대는 고영희씨의 그대를 보냈어요. 그대를 보냈어요. 고영희씨의 그대는 그대를 보냈어요. 한글자막 by 박진희 사랑도 생각했어요 영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 생각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남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오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뭔가 세인 나요 그대는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그대가 그대는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그대가